평소에 의존하는 스타일 이 영상은 야 너도 일로와 나 판고데기는 없지만 선생님이 언니 판고데기 가져오라는데 어떻게 해요? 네 판고데기 없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머리를 유진머리를 달라달라떼 머리를 하기로 했는데요 판고데기가 없어요 오늘 화장 누가 해주셨어요? 오늘 민조언니가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와 대박 근데 없는데 어떻게 가져오는지 말할게요 이제 눈썹을 그릴건데요 저 자랑할 거 있는데 다이소에서 3천원짜리 가격 택을 안 주고 이제는 렌즈 렌즈 꼈고 입술 선생님이 안 바르면은 청바퀴가 나온다고 모자이크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입술을 발랐는데요 자 이제 눈썹을 그려볼게요 선생님 편집하시면서 재미없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눈썹을 관자놀이까지 빼줍니다 너무 뜨거워 뭔가 통편집 당할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저 동고데기 가져와서 야 나 좀 도와줘 나 이거 찍고 있는데 통편집 당할 것 같아 안녕 저 왔다 오늘은 동고데기를 사용할 건데요 화장하면서 아니 진짜 정말 뷰티 유튜버 분들 대단하시네요 화장하면서 어떻게 말을 하시지 제가 사실 은채 눈썹을 망하게 그렸는데요 은채는 몰라요 안녕하세요 비록이에요? 안녕 시온이 들어왔어요 언니 근데 혼자 왜 그러게 해? 난 게디패트 찍고 있었어 아 정말요? 과연 누가 오우 멋있다 저 나오는 거예요 언니? 헉 헉 언니 저 여기를 처음으로 쳐봐요 뭔지 알아요? 응 제 마스카라 정보를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언니 다 했네 언니 혼자 찍었어요? 응 응 옷을 갈아입으러 가볼께요 갑시다 우리의 더러운 사물함 메라야 안녕 메라야 반가워 메라야 너 정신 잃었었어 아까 아까 눈 감았어 너 메라야 보고 싶었어 빨리 바닥이 나세요 왜 퇴근해요 언니 아니 저 속눈썹 장 길어요 눈 웃음 안녕하세요 정색 눈 웃음 안녕하세요 싹둑 메라야 너 아까 정신 잃었었어 내가 진짜 한 20분 동안 찍었는데 다 날라갔대 오늘 민조언니가 화장해주셨어요 어때요? 이쁘죠? 이뻐요 영원히 아 언니 코 이뻐요 아니 코 완전 중국 미녀 대만 미녀 같은 찌이사야 찌이 같은 아 뭐래 아 너무 웃겨 안녕하세요 저 괜찮아요 헐 완전 이효리 아닌가요? 완전 괜찮아 우와 진짜 가라 진짜 가라이 우와 가라 어머 어머 연락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머 멀리서 찍으세요 어머 어머 언니 빗속이 정말 예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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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굴족발 먹을까요? 너무 좋아 매워요 저 맵질이에요 저기요 카메라에 다 찍히고 있어요 아 이거 왜 하잖아 안녕하세요 제 개인기야? 아니 저 개인기 완전 준비 보여줘요 지금 보여드려요? 어 야 경찰방에 그거 종기하는 사람 많잖아 어 그 말이죠 다 했어? 네 저 앞머리 앞머리만? 저 그 민조야 나 앞머리 해주라 스프레이를 한번 뿌려면 되고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지금 6시 지났지 네 지앤이 일단 챙겨 네 일단 챙겨 여기 딱 가져와요 뭐야 실 우와 잡았다 우와 진짜 잡았다 아니에요 이거 원래 잃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 잃어버린 실이에요 아 그래요? 대박 실감이 안 나 실감 안 안된다 쏘리 하이 안녕 메라야 난 새친구야 여기는 우리 집인데 넓지? 정말 아늑해 여기 거울도 여기 거울도 주교치집자 성진입니다 우리 집이에요 이거 원래 이렇게 찍는 거라고요 메라야 바람피지 뭐 너 왜 이렇게 물고기처럼 저희 얼굴 합의 좀 잘 받는 것 같은데요 나 안나올래 아 왜냐면 이거 18 17 16 안 돼 메라야 죽지마 안찌나 분들한테 말 돌아오고 싶은데 제가 아이라서 못하겠어요 저도 낯을 많이 가리는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또는 버니 버니 어 안녕 안녕하세요 어 모넥 이후로 처음 아니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출연시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재 나왔습니다 오늘 무슨 파트에 맞으신 거 내가야 오랜만이야 정신 차렸니? 진짜 끊어버렸어야 됐는데 비대면 나은이 표정 가까이서 찍고 싶어 되 Crisis 그이 나은이 표정 가까이서 찍고 싶어 나은이 표정 가까이서 찍고 싶어 야 여기 중에서 제일 예쁜 사람 준비해주세요 하나 둘 셋 모델퍼가 맞지? 귀엽게 하나 색색이 하나 손성도 예쁘게 하나 둘 저희는 웃으면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차 한 번 하겠습니다 네 네 삼겹살이 kol앉 10번에 선생님 뛰어다녀요 저 누른다 감사합니다.